와 단냄새가 코를 끌어 댕기다니 여기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너무 화사하다 진짜 안녕하세요 싱싱해 싱싱해 아니 상품지기 있을 수 있어 좁지 말고 가운데 들어줘 야 근데 매장이 있잖아요 과일들이 질서 정연에 군대 갔다 왔나봐 아니 얘가 3년 정도를 쫙 썼는데 지금 제철 과일이 어떤 게 제일 맛있어 제철 과일은 뭐 수박하고요 아 수박 싸매 싸매? 매실! 매실! 매실초랴 매실총 이거 저 매실은 요새 먹어줘요 총 매실총 있잖아요 이거 먹어주면 아주 그냥 지금 담그는 거죠 이게 지금 이만한 한 박스에 요거는 4만원 왕세일이야 지금 10kg짜리 10kg짜리 네 10kg짜리 5kg짜리 5kg짜리 2만원 야 이거 앙증맞다 이거 3천원 네 네 네 요즘에 보니까 또 블루베리도 많이 아 네 먹더라고요 5kg짜리 5개짜리 5개짜리 이거 선물 샘 선물 주변에 아파트도 많고 네 또 젊은 사람들도 많고 네 또 혼자 사시는 분들 많잖아 네 요새 취향이 소포장으로 많이 나가요 맞아요 이렇게 하나씩 나가는 것도 많이 나가요? 이거 하나 사야 될 것 같아요 블루베리 블루베리가 얘가 얼마 돼요? 아 이거 하나는 4천원이에요 4천원 하나요 4천원?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블루베리 먹고 싶어서 네 음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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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드셔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블루베리 아니 이준씨가 룬에 좋고 이게 눈 건강도 좋습니다 괜찮네요 네 맞아요 블루베리 얼마나 좋아하는지 옷으로 표현하고 다니잖아 옷을 블루베리 갖고 다니고 얘들아 이거 가게 가게 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? 지금 4년째 갔었어요 4년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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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점포가 커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잘 돼가지고 예 장사에 노하우가 있다면 우리 어머니의 노하우는 뭘까요? 아 저는 뭐 이제 그 친절한 서비스 손님에 대한 고객에 대한 친절한 서비스하고 착한 가격 착한 가격 이게 착한 가격에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비결이 있다면 착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비결 좀 덜 남기시나 보자 저희가 이유는 조금 덜 남기는 거죠 그리고 좋은 거를 또 과일을 가져와야 되는데 어떤 노하우 어떤 노력을 하세요? 뭐 이제 뭐 이렇게 보면 경매 끝나고 저희가 다 시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제품 상황을 다 판단을 해가지고 좀 싱싱한 거를 선별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아하 이 체리도 엄청 맛있어요 체리도 잘 나가나요? 네 체리 잘 나가요 네 이 한 팩은 얼마? 아 요거는 이제 원래 15,000원인데 저희가 세일해서 14,000원 아 15,000원인데 세일해가지고 네네 600,000원 14,000원 네 천원이면 어디요? 아 예예 맛은 어떨까요 이게? 어 맛 괜찮아요 맛 좋아? 네 한 번 드셔보시죠 사실 맛 없으면 안 사는 거군요 아 예예 어떻게 다시 씁니다? 아 그럼요 확신합니다 수진 씨 네네 오우 좀 맛있네요 맛있죠? 약간 새콤하면서도 뒤에는 달콤함이 아 예예 그래도 일단 맛있는 체리도 있고요 싱싱한 과일도 있고 먹거리가 작지만 있을 건 다 있고 없을 건 또 없어 그런 시장이 우리 코멘트 할 시장입니다 원더풀 네고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